내용만 쑥쑥쑥 하고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면 A라는 점이 지금 M에 M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 B라는 점이 M플러스 3에 M-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한 다음에 곡선에 대입할 거야. 맞지요? 그렇죠? 이 내분하는 점을 찾을 때 이거 체크하라고 적어놓은 것 뿐이야. 두 가지의 그게 있을 거고 1번 내분점 공식 대부분 내분점 공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2번, 닮음, B 이런 거 이용해서 점 차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한번 체크해볼게 잘 봐. 딱 문제 째려보고 우선은 나도 내분점 공식을 쓰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점 자체가 그냥 M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렇죠?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맞지요? 그리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만 들어왔니? 이렇게? 그런데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1대2 이렇게 될 거야. 2대1이니? 나 문제 잘못 적었니? 2대1이요? 그러니까 문제 변형한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알았지? 어? 2대1이래, 2대1. 2대1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치? 내분점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 차이가 딱 몇 차이나? 6차이가 나고, 그치? 이 차이가 몇 차이나? 3차이 나죠?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 내분점 자체가 어떻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여기는죠? M 더하기 2, 전체 6인데 3칸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럼 한 칸이 가는 건 2칸씩이야. 그치? 2칸만 내려가면 되니까 M-3대 이렇게 구하면 돼, 알았죠? 이렇게 구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에 대한 얘기인 것뿐이야. 내분점 공식 써서 구한 사람? 잘했어요. 알았죠? 잘했는데 혹시나 이거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넣어놔라. 정도야. 9번.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나 계산 못해. 9번은 fx는 절대값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 x는 a랑 b에서 극대이다. 그랬을 때 fa는 f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저 안쪽에 있는 거 그리려고 해야 되겠지?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고 그려보려고 하니까 y는이라고 우선 하자. y는이라고 두면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까지 둘 거야. 그치? 그리고 그리려고 하니까 미분도 슬쩍 때리겠지?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게요. 기울기가 0 나오는 점 찾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고 0하고 2에서 극대국속하는 거 알아. 그치? 그거 접어올린 거야. 근데 어떻게 접어올리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인데 맞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야? 2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접어올린 게 fx야. 접어올린 게 fx인데 극대값이 뭐하다고 돼 있어. a랑 b에서 극대값을 갔는데 그 극대값이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접어올려서 보여야 되는데? 충분히 보이죠? 이 정가운데 누가 있을 거야? 여기에 정가운데 누가 지나간다? x축이 지나간다만 생각했으면 됐어. 그래서 접어올린 거 그려볼게. 접어올린 fx를 그려보면 접어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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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올려라. 그래갖고 이게 fa는 fb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뭐 요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그래갖고 그래갖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흰색 그래프로 계산하면 되죠. 0을 대입한 거랑 뭐를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게 부호만 다르다야. 괜찮지? 다시 여기 딱 정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0을 대입한 거랑 2를 대입한 게 여기다가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였어. 계산은 안 할 거야. 이런 건. 본인이 아이디어가 괜찮았는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알았죠? 자 10번은 큰 의미 없어서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쉬워서 안 할 거 알았지? 절대값이 두 개 있는데 그대로 튀어나온 거랑 앞에 것만 음수인 거 체크해보면 돼. 알았지? 맞지? 그런 식으로 체크해보면 돼. 11번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제 공식은 아는데 아직 도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 알았지? 자 우선은 이거 딱 문제 풀라고 보는데 푸는 도중에 나도 살짝 봤거든. 보기가 그지 같잖아. 당황하지 마. 보기에 있는 숫자가 그지 같으니까 네가 계산할 때 식이 그지 같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는 해놔. 알았죠? 여기 문제 60도라고 돼 있어. 그리고 여기 2루트 2라고 돼 있고 뭐야? 이렇게 있는데 AB는 2루트 1래. 여기 2루트 2. 그리고 BC는 2루트 3이라고 돼 있어. 주어진 거 그냥 전능 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PBC는 30도래. 적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5도. 그랬을 때 삼각형 APC 넓는다. 덜기고 아래. 됐지? 괜찮죠? 이거 그지 같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살짝 인지해두고 있어야 되겠지? 밑병 곱하기 높일 가능성보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일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 정도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만 이렇게 구해보려고 하면 돼. 문제를 딱 째려보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곳 한번 째려보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쭉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기서 나는 커플 두 쌍이 보였어. 보이니? 보여? 커플 두 쌍? 이거 알잖아. 이게 45도니까 얘 135도거든. 그치? 그럼 이렇게 한 세트 있고 이렇게 한 세트 할 수 있다고. 맞지요? 그래서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날 머릿속에 인지한 거야. PC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됐지? 그리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살짝만 더 째려봐. 멀리서. 어쨌든 이거 니네가 재주껏 구해봤자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좀 더 째려보니까 또 많이 주어져 있는 정보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핑크색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과 핑크색 삼각형만 보이면 돼. 얘도 얘랑 얘랑 세트 얘랑 얘랑 커플이야. 커플 중에서 얘 하나만 모르고 있는 거니까 얘 구할 수 있어. 사인 법칙 쓰면. 그치? 맞잖아. 그러면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네. 그러면은 이 각을 구하면 15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각도 구해질 거고. 그치잖아? 이거만 구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무슨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게. 여기 135도니까 노란색 삼각형의 사인법칙 쓸 거야. 사인 135도분에 이거 2루트 3은 사인 30도분에 PC의 길이 이렇게 쓸 수 있어. PC의 길이는 이거 2분의 1만 여기에 곱하면 되겠네. 사인 30도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PC는 계산합니다. 얘 사인 45도야. 2루트 3 얘 2분의 1 루트인데 돌릴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그냥 곱할게. 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그냥 계산 알아서 잘했다는 거야. 니가 알아서 잘해. 그러면 이렇게 7이 이렇게 사라질 거야. 얘 계산하면은 루트 2분의 2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아유 계산 이상하게 했다. 그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루트 2 루트 2 곱했어. 루트 2 루트 2 곱하면은 루트 6이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맞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줘? 그러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줘잖아. 아주 정확하게 잘 말했어요. 이런 계산을 못하니 이렇게 루트 얘가 몇이다? 루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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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핑크색 삼각형 봤어. 핑크 삼각형 핑크 삼각형 핑크 삼각형 보면은 얘랑 얘 세트잖아. 사인 60도 분의 뭐는? 1루트 3 똑같이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을 몰라. 사인 c 분의 2루트 2 이러면 되는 거야. 맞지요? 그치? 얘만 잘 구하면 되잖아. 뒤집어. 그러면 2루트 3 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은 뒤집으라고 했어. 2루트 2분의 사인 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양변에 2루트 2 곱하면 되겠지? 율곡 2 사라뜨리고 루트 3 루트 3 사라뜨린 상태에서 양변에 2 곱하자. 아니, 루트 1을 곱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휴 이렇게 될 게요. 그게 사인 c야. 그죠? 몇 도야? 45도. 45도. 그치? 45도인데 이만큼이 45도니까 이만큼 몇 도라는 거 알게 돼? 30도라는 것도 덩달아 알게 돼. 끝났지? 나 뭐 길이 구하면 게임 끝난다야? ac 구하면 끝난다야. 맞지? 뭐만 구하면 끝난다? ac. 근데 ac 구할 수 있지. 핑크색을 다시 보면은 변 하나 알고 있고 변 하나 알고 있고 각 알고 있잖아. 굳이 끼인 각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지금 이거 잠깐 이제 이거 ac를 x라고 줄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볼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멀리서 아무거나 막 계속 풀지 말고 이거 2루트 2라고 돼 있고 이거 x라고 돼 있고 여기 45도라고 돼 있잖아. 여기 뭣이라고 돼 있어. 2루트 3이라고 돼 있잖아. 심지어 여기 60도라고도 나와 있네. 그죠? 니 땡기는 곳에 코사인 법칙 쓰면 돼. 맞습니까? 그치? 그래갖고 만약에 나는 여기가 땡겨 여기다 코사인 법칙 쓰면 돼.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이거 제곱은 8은 뭐라고 쓰면 돼? 이거 제곱 x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몇이야? 12 마이너스 2띠딩 하면은 4루트 3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뭐야? x를 왜 안전한 거야? 나 날 죽여 이렇게 될 거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되겠습니까?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x제곱에 루트 2 루트 2 이거 2분의 루트 2로 쓰자. 이렇게 약분될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루트 6 x 넘어가면 플러스 4는 여기서 좀 짜증난다고. 그치? 여기다 쓰든 이따가 쓰든 아마 좀 짜증나게 나왔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기를 짤어봐. 너무 포기하지 말고. 봤더니 보기 짤어봤더니 루트 껴서 나왔잖아. 초피살기 뭐 쓰면 돼? 근혜공식 쓰면 돼. 맞지? 근혜공식 써서 x값 구하는 건 이제 네가 하면 되고 2분의 1 x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답이야. 4분의 루트 6만 곱하면 돼. 그 x값에다가. 안 어렵지.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거 보이니 이거 보이니 이거 보이니 에 대한 얘기야. 못 본 사람들 반성하라고. 반성은 아니고 공부하라고. 12번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풀이 있으면 꼭 알려줘. 알았죠? 이건 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봤다라는 거지. 기숙이 1인 직선이야. 됐어요? 잘 살아 있습니까? 괜히 하는 건가? 그래도 자, 이 문제는 극한값 문제니까 T가 무한대로 가지. 자, 이거 T로 표현하면 돼. 맞죠? 쟤를 T로 표현하면 되는데 쟤 한번 째려봐. 뭔지. 뭐라고 돼 있니? GT는? L의 뭐라고 돼 있어? Y절편이라고 돼 있지. 그치? L의 Y절편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저 기울기가 1인 것도 알고 있잖아. L 인간적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L이라는 직선 그냥 Y는 기울기 1X Y절편 GT 이러면 되는 거잖아. 아니, 저 Y절편이라 해. 친구들아. 그치? 맞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둘이 연립한 연립했었을 때 이게 ET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우선은 AB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거 A 이거 B라고 했을 때 교점이야. 얘가 뭐라고? 교점. 교점 구하면 연립하고 싶으니까 X제곱이랑 누구랑 연립하면 돼? Y는 X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GT랑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실근이 X값 다시 말하면 얘가 땅땅땅땅땅땅 알파가 되고 얘가 땅땅땅땅땅땅 베타가 된다고 끝이야. 그치? 맞지?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 는 0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나 여기서 이제 고민했어. 그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면은 난 여러분들이 꼭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 몇 대 몇 대 루트 2야? 1대 1대 루트 2 꼭 보셔야 돼요. 몇 대 몇 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이거 몇이야 이거? 루트 2T 이거 몇이야? 루트 2T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돼. 되겠습니까? 됐지? 그럼 퀴즈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할 거야? 1 알파 베타 바꿀 거야? 쑥싹 바꿔도 돼. 이거 알파라고 바꿔 이거 베타라고 바꿀게. 나 편하려고. 됐지? 괜찮지? 알파 빼기 베타는 저거 째로 봐봐. 뭐야? 루트 2T 아니야? 그잖아. 그죠? 야 근에서 근 뺀 거잖아. 이만큼. 루트 2T잖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T 사실 내가 지금 원래는 습관적으로 했으면 이거랑 이거부터 구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서 합이랑 곧보고 차고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야. 맞습니까? 졸리지만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로 얘네들 3개 연립시키면 끝나. 맞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라고 쓸 거야? 이 2T 제곱. 4알파 베타는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GT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넘기고 넘겨. 그러면 4G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T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GT는 답까지 구해버렸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T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무한대 보내면 2분의 1이 답이야. 맞지요? 괜찮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걸 봤어야 돼. 이걸 봐야지.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 점을 P, P제곱이라고 둬볼래요. 그럼 이 점은 P 플러스 루트 2 T 콤마 P제곱 플러스 루트 2 T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간 거니까. 그걸 포물선에 대피해서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던지 간에 네 마음인데 그냥 나는 여기에 곱셈 변형 공식 살짝 하나 넣으면 또 심플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 생각을 해본 거고. 알았지? 별 내용 아니지? 잘했어. 잘했어요. 13번은 이제 별표죠. 이거 맞춘 사람. 13번 맞은 사람. 13번부터 맞았어야 돼. 이것까지가 이제 그냥 적당히 적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데 13번부터 이제 건너뛰는 애들이 생기지.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도 싫어해. 문제 부자마자 짜증나 이런 생각 들어. 알았지? 똑같은 생각이라고. 13번. 아 머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 문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GX는 사인 X래. 근데 F2 갚고 하라고 돼 있고 0부터 시작해서 A는 E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틀린 사람은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같이 열심히 많이 하자고. 자 조건 G A 바이 제곱은 1이다. 조건 0부터 X가 2 바이일 때 합성함수 해의 합이 2분의 5바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 여기다가 아파 배입했더니만 1 나와야 된대. 그치? 1이 되면 I나 3이야. 그치? 그러면 2분의 1바이 2분의 3바이 2분의 5바 2분의 7파이 이렇게 될 거야. 마치 사인 정수 파이가 0이고 그런 게 머릿속에서 헷갈리면 안 돼. 그치? 2분의 파이가 1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제곱이니까.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A는 뭐 또는 뭐야? 2분의 1 또는 2분의 3 이라는 걸 알아냈어. A가 끝. 그러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알았네. 이렇게 보이지? 그치? A값 구한 거잖아. A값은 끝났어. A Y절표만 알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근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잖아. F GX는 0이야. 헷갈리면 GX를 잠깐 라지 X라고 취하네. 그러면 F 라지 X가 0되는 값 이 X가 나올 거 아니야. F가 뭐지? 라고 했더니 얘잖아. 맞죠? 2차 함수가 0되는 값 찾는 거야. 문제 잘 적었어? 항상 불안해. 아까 전부터. 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GX는 X라고 했으니까 얘가 0되는 값. 얘가 0되는 값은 이 2차 함수가 0되는 값이야.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면 두 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기면 한 개 나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실근의 합이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치?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생겼을 거야. 즉 X는 한 개가 나오던가 이 X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오던가 한 개가 나오던가 이럴 거야. 맞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푸는 거잖아. 이걸 해석하잖아? X라는 값이랑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이야. 다시 설명할게. 얘가 X1 얘가 X2라고 나오면 얘는 숫자야. 숫자. X1, X2. 얘는 GX라는 그래프라고. 사인 X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0부터 2파이까지 못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고 그치? 이게 만약에 한 개만 나왔잖아? 몇 개 나왔다고? 한 개만 나왔으면 이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 X가 이 사이에는 존재해야지 실근의 합이 존재하겠지. 그치? 아무거나 그거 봐. 여기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게 X야. 다시. 여기서 이게 한 개가 나왔다고 쳐봐. 여기서 X값. 이렇게 X값. 0 되는 값. 0 되는 값이 나왔는데 그 X가 이거잖아. 근데 이게 사인 그래프야. GX는. GX는 사인 그래프. 사인과 어떤 가로줄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이 실제 진짜 그냥 찐근. 그치? 근데 이거랑 이거랑도 하면 파이야. 레인지는 생각을 해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래갖고 이만큼 여기 메꿔줘서 딱 파이야. 가운데 값이 파이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아래쪽에 있다고 해봐. 아래쪽에 있다고 해봐. 아래쪽에 있으면 요게 X1이고 요게 X2거든. 그치? 그러면 이 근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파이 플러스 별. 이만큼 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근을 표현할 때는 이 파이 빼기 별이라고 하겠지. 이만큼이 별일 테니까 똑같이. 대칭성 때문에. 둘이 더하면 딱 뭐가 나와. 3파이가 나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공부해둘 거는 사인 그래프에서 이 위쪽 근을 탕탕 더하면 합이 항상 파이야. 그치? 아래쪽 쓱 그렸을 때 탕탕 더하면 몇 파이가 나와? 3파이가 나와. 그러면 문제가 좀 쉽게 나왔을 거면 어디 갔어? 이게 파이 아니면 3파이 였겠지. 난 그걸 알고 갖고 여러분들은 알았을지는 모르겠어. 그 차이는 살짝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인시해도 되고 지금 공부해두면 돼. 그치? 뭐 하나 더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 더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는데 예면 망하는구나 생각도 들어야 돼. 공감하시죠? 예면 망해? 어느 쪽에서 생겨야 돼? 우선 위쪽에서 생기는 건 맞아. 그치? 왜냐하면 이건 3파이가 되니까 2분의 5바를 넘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위쪽에 생겨야 되겠구나. 그럼 위쪽이 하나 생겼어. 그럼 위쪽이 하나 생기면 너랑 너를 그어서 이게 x1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치? 니네 둘이 더하면 몇이 나온다는 건 알아? 파이가 나온다는 건 알아. 근데 이제 x2가 하나 더 그을 수 있잖아. 내가 희망이 있어서. 하나를 또 위쪽에 그으면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이 파이가 돼버려. 말이 안 돼. 그렇다고 아래쪽에 그 짜인 3파이를 더하면 4파이가 돼버려. 말이 안 돼. 이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다시. 이게 2분의 5파이인데 이미 난 파이를 썼어. 남은 거 얼마야? 2분의 3파이를 내가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2분의 3파이라는 그는 도대체 언제 어떤 가로줄과 만났을 때 생기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나는 이거구나. 두 분이 x1이랑 x2인데 x1은 위쪽에서 나와서 두 분의 합이 파이가 되게 하는 거고 한 근은 아래쪽에서 나오면 무조건 3파이인데 하필이면 딱 마이너스 1일 땐 이게 뭐일 땐? 마이너스 1과의 교점에서는 2분의 3파이 하나밖에 없어. 2분의 3파이랑 파이랑 더하면 딱 2분의 5파잖아.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더 이상 설명해 줄 게 없어요. 나 이거의 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x라고 둘게요. 그럼 fx 즉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x값을 찾고 대문자만 찾은 거야. 그 대문자라는 가로줄을 그어서 삼각함수에 사인그래프에 교점이 실제 근인데 그 근의 합이 2분의 5파라고 돼 있어. 근데 아래쪽에서는 3파이가 나오고 위쪽에서는 파이가 나오거든. 위쪽에 두 줄 구혀봤자 2파이가 되고 아래쪽에는 한 줄만 구호도 3파이어서 망해. 윗줄에 한 줄 굳고 하나는 2분의 3파이면 되겠네가 끝이라고. 핑크색 부분을 생각하는 거. 그거는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해야 돼.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떤 특정한 포인트 특정한 포인트 문제 문제마다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끝났어. 한 근 알았네.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3겠지.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대칭축을 알았나라고 했잖아.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건 안되니까 지워버릴게. a가 2분의 1이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 a분의 b잖아. 그래서 a분의 b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그러면 축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a가 만약에 2분의 3이면 축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공감해? 그래서 이 축을 알면 사실 근 끝났다잖아. 그치? 내가 아까 전에 a 구했네라고 했었을 때 축을 알았네라고 했잖아. 한근이 정해짐과 동시에 마이너스 3라고 그리고 축이 정해짐과 동시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땐 얘는 몇 대? 4분의 4분의 3만 더하면 되니까 4분의 3 더하면 뭐야? 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땐 니네가 고를 거야. 이렇게 하면 4분의 1만 더했어. 4분의 1만 더하면 얘가 몇이라 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2라고 할 거지. 그럼 이 x2라는 게 사실 내가 지금 이제 바뀐 거네. 얘가 x1이고 얘가 x2인 건데 x1은 마이너스 1이 하나 확정됐고 x2가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돼? 얘가 돼? 위에 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위에 꺼야 되니까 너다. 까끗이야. 그럼 두근 알았지? 마이너스 3랑 4분의 2가 두근이지?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b 구했잖아. 푸는 건 네가 더하면 되고 여기까지가 끝이야. 여기까지가 알았지? 뭐야 이거? 전구 됐죠?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부분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 제가 14번 안 해주잖아요. 14번 그냥 줄이장창 계산하면 돼. 난 계산해서 풀었어 그냥. 진짜로. 14번은 별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계산 막 해서 풀었어. 나보다 이쁘게 풀면 알려주세요 알았죠? 난 계산했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면서 14번 15번은 좀 이따 할 거고 20번 가겠습니다. 저는 19번이 좀 어려웠어요. 듣고 잘 가야겠다. 19번 오씨! 이런 생각 살짝 했어. 그냥 그랬다고요. 근데 풀긴 했는데 왜냐면은 와씨! 3점짜리 못 풀면 부끄러운데 이래갖고 풀었어. 알았죠? 19번 오씨! 뭐야? 살짝 당황했어. 나 혼자. 그냥 허무했어. 혼자 당황하고. 최고창의 수가 1인 3차함수 F0은 1 이렇게 돼있다. 됐어. G프라임 0은 0 2조건과 GX는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자,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적분했었을 때 20이 나온다.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모의보사 풀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풀 때는 너무 내가 틀린 게 많으니까 혹은 머리를 써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경수 탐구를 지나오면서 내가 아씨! 녹초가 돼버린 느낌인데 그게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녹초가 됐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그날 못하는 애들도 생기잖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될 거고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면 하루에 두 개도 풀 수 있게 되고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의 힘듦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이 늘면 될수록. 줄겠죠? 줄겠죠? 자, 이거는 이제 FX 그림을 그릴 줄 안 상태에서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해석해보면은 이것만 해석해볼게. FX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가고 Y축으로 F-P만큼 잘 적었죠? 올리라는 거야. 그쵸? 어디가 둘 다 마이너스 아, 여기가 그치. 문제 못 풀 뻔했네. 그쵸? 그건 뭐 어쨌든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Y축으로. 그치.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치? 내가 하나 찝어볼게. Y는 FX가 삼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은 P라는 점을 딱 찝어. 그럼 얘가 P,FP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거를 X축으로 얼만큼 가라고? P만큼 가라는 거야. 그래프를 얼마만큼 가라고? 이 그래프를? P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만큼 가라? 이만큼 내리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치? 되게 안 좋았어. 다시 집을래요. 그러면은 좋은 점을 여기다 집을래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컴마 F 마이너스 P 라고 집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만큼 내리라는 거야? 이만큼이 F 마이너스 P잖아. 그쵸? 이만큼 내려가라는 거야. 이 점을 이만큼 가고 이만큼 내려가라는 거야. 요점이 마이너스 P 컴마 F 마이너스 P잖아. 내가 하나 집어봤어. 지금 요점이 있죠? 요점 마이너스 다시 천천히 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얘 얘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P 컴마 F 마이너스 P 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걸 지나는 삼차함수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정신 차려. 얘를 P만큼 이동하고 F 마이너스 P만큼 가는 그게 몇 컴마 몇으로 바뀌어. 얘가. 그쵸? 얘가 0,0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바뀌는 바꾸는 요런 평행 이동이야. 끌잖아. 아래 걸로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보면은 아래 거는 P가 주인공이니까 이게 어? P를 대입하면은 요거 X축으로 얼만큼 가는 거야.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 P만큼 가는 건데 여기 있는 점이 있어. 이렇게 P 컴마 F P야.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P만큼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0 될 거고. 얘를 마이너스 F P만큼 가면 어떻게 될 거야? 0 될 거잖아. 즉 얘를 0,0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이런 이동이라는 거야. 알았지? 즉 이 위에 것도 마이너스 P 컴마 F P를 0,0으로 만들어라. 아래 거는 P 컴마 F P를 0,0으로 만들어라는 평행 이동이야. 되겠지? 0,0 만들기야. 기억해놔. 평행 이동. 저것만 해석 잘하면 돼. 저 이동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네가 함수 위에 어떤 점을 선택하면 그거를 0,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0,1을 이렇게 지난데. 내가 이렇게 찍은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P를 여기라 이렇게 찍었어. P 컴마 F P라고. 됐지?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낸다고? 0 컴마? 0으로 보내는 평행 이동이라고. 그러면은 얘 이동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지금. 얘를 이렇게 지나. 얘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지금 P 컴마 F P를 0,0으로 평행 이동하는 게 이거지. 근데 0보다 클 때만 쓰래. 0보다 클 때만 쓰는 거니까 실제 그래프는 얘가 돼. 여기 0,0이라고 해봐. 그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P가 여기 있다고 쳐봐. 마이너스 P 컴마 F 마이너스 P. 나왔나 이걸 어디로 이동시키는 이동이라고? 저 위에 건? 0,0으로.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잘 기억해? 근데 여길 지나야 돼. 얘가 여기로 갔어.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만 쓰래. 0보다 작을 때만 쓰는 거니까 이쪽만 쓰는 거야. 이쪽만. 이것만 쓰는 거야. 이것만. 그러면은 얘가 띡, 띡 이렇게 올라가는 게 GX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기울기가 뭐야? 이때는. 양수로 존재하잖아. 뭔가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치? 기울기가 양수로 존재하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 G프라이미 형은 형이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너가 P랑 FP라는 점을 선택하면 돼. 0,0 기준으로 좌우로. 그치? 그거를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을 그래프를 합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여기가 0,1이래. 근데 네가 P랑 FP를 선택해. 네가 만약에 여기 P를 선택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FP가 되고 여기를 P로 선택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FP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킨다면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렇게 데리고 오라는 거야. 오른쪽, 왼쪽을. 근데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고? GX에? 주영이는? 0이래잖아. 그럼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가 몇이어야 돼? 각각 0이어야 되니까 어디가 P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기가 P구나. 어디가 마이너스 P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P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극대극소인 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원점으로 바꾸면 맞지?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근데 그거에 오른쪽 부분만 쓰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지금. 얘 오른쪽 게 여기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아우 힘들어. 얘를 일로 드리고 와.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이렇게. 근데 그거에 이것만 쓰라는 거야. 이것만. 이게 이거야. 여기. 이게 이거야. 여기. 그러면 이게 GX가 되는데 그때 기울기가 딱 뭐야? 여기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되어 있는 친구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0,0으로 만들라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어휴. 힘들어하는데. 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는 거 알고 지금 F0은 몇이라는 거 알고 있고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나는 P랑 마이너스 P에서 뭐라는 것도 알고 있어? 기울기가 0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럼 F' 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미분하면 3에 뭐라고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P X 플러스 P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저렇다. 괜찮지? 그러면은 FX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정리 좀 하면은 합차공식 쓰면 3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인데 마이너스 3P제곱이라는 걸 알게 돼. FX를 구하면 X3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플러스 C 인데 0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넌 몇이다? 1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나 뭐만 알면 게임 끝나? P만 알면 게임 끝나죠? 네. P만 알면 게임 끝나는데 문제에서 아주 짜증나게 뭐라고 돼 있냐면 0부터 P까지 증적분을 했더니 몇이 나왔대? 도와줘 나 외로워 이제 20이 나왔대? 0부터 P까지 GX를 증적분했대. 노란색 그러면은 노란색을 증적분한 거잖아. 여기에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0부터 노란색을 P까지 이렇게 증적분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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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전식은 0부터 P까지 이게 몇 나왔대? 20 나왔대야. 그러면 얘한테 뭐 넣으면 돼? 아래쪽으로 쓰는 거니까 X 더하기 P 넣고 P 넣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 뭐 넣은 다음에 어 그러니까 F에 X 플러스 P를 넣으면 X 플러스 P의 세제곱 따라왔죠? 마이너스 3P 제곱에 X 플러스 P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FP를 구해보면 P를 구하면 P 나오면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세제곱 P는 거야 플러스 이걸 변변 빼면 되지 빼라고 돼 있어 빼면 나도 여기 좀 짜증났어 이게 원래 내가 그냥 P부터 2P까지 정적분할라고 했는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여기 뺐어 그러면은 띠디딩 X 세제곱 살아남을 거고 3띠딩 띠 그러면 3X 제곱 3P X 제곱 살아남을 거고 3띠띠딩 3P 제곱 X 살아남을 거고 P 세제곱 P 세제곱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P 세제곱 마이너스 3P 세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P 제곱에 X 1 1 사라질 거야 이렇게 돼 생각보다 깔끔해져 어머 그랬더만 창창 사라져 얘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 X 세제곱 3P X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이거 적분해서 20 나오는 P 값 찾으면 게임 끝 알았죠? 계산 꼭 해야시길 알았지 21번 하겠습니다 21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5번에 22번 하고 그 다음에 대성으로 넘어갈게요 알았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21번엔 별표 5개를 치고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진짜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돼 나도 빨리 못 풀어 나는 빨리 풀라고 아니 풀라고 그래 빨리 풀라고 노력을 해 나도 근데 너네보다 늦게 풀 때도 있어 왜냐면 빠른 풀이 찾다가 그냥 정도를 걸어야 됐었는데 그걸 못 발견했을 때도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나나 너네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도형에 대해선 근데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좀 익혀보려고 해보세요 21번 이거는 이거 맞춘 사람 잘한 것 같은데 맞은 사람 누구예요? 와우 또 맞은 사람 21번 맞은 사람 검색합니다 아 맞았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오답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풀 때는 맞았다 그런 게 없습니까? 오늘 풀 때라도 맞았으면 좋은데 그 여러분 제가 원래 함수 두 개 나오면은 역함수 관계 막 대칭성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대칭성 관계에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갖고 저랑 친한석 선생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딱 시험 본 날 저녁에 크크크크크크 대칭성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온 거야 어? 나는 대칭성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냥 속상했어 엄청 웃더라고 대칭성 안 나왔다고 여기가 야 이거 그림 망한 것 같은데 그림 극단적이네 이거 아주 그림들이 와 씨 이렇게 극단적이야 몰라 됐어 K 크크 크크크크할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A라고 하자 B라고 하자 C라고 하자 D라고 하자 뭐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AB 곱하기 선분 CD는 85 그리고 삼각형 C 뭐야 CAD의 넓이는 몇이다? 3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카드 자표를 우선 구하려고 했겠지 그치 나도 우선 살짝만 이렇게 상태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만 자 이거 딱 보니까 얘가 K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날라갈 거야 0이네 그럼 X는 몇 콤마 몇이야 여기? 1 콤마 K 되는 거 구했을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구해보면 이게 K 넣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몇이라고 쓸 수 있어? K 컴마 1 0이라고 하면 망한다 K 컴마 1 이 간격 똑같은 거 봐야 돼 여기 간격 똑같다 이렇게 똑같은 거 봐야 돼 1, 1 그리고 얘 찾아보면은 이게 K 나오는 거니까 이때부터 좀 짜증나지 그치? 맞죠? 이 그래프가 K가 나오는 X값 찾는 거야 그리고 찾아보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어... 여긴 K라고 쓸 수 있고 로그 A를 씌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K는 로그 A의 K라고 쓸 거고 X는 로그 A K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야 맞아? 로그 A K 플러스 K라고 적어놔 이렇게 나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볼 건 봐야 되니까 얘도 보니까 이 점 구해보면은 K를 대입하면 되잖아 K 컴마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 로그 A K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이 다음에 A B의 길이를 표현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여길 빼 그리고 C D의 길이를 표현해야지 여기서 여길 빼 곱해 계산을 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지 라고 해갖고 뭐야 C A D야? C A D 그럼 여기서 여기 뺀 거 높이로 하고 여기 밑변으로 해갖고 계산하고 연립해서 답 냈으면 잘했어요 나는 안 됐어 알았지? 안 했어 안 된 게 아니고 답 나오나? 쉽게 나오니? 아! 하면 돼요 알았죠? 저는 그거를 하기 싫었어 왜냐면은 쉽게 나오는군요 아 그쵸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계산하면은 좀 지옥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쵸? 이거 주어진 대로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했더니만 이거 보였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그치? 같잖아 K 빼기 1 K 빼기 1 K에서 Y결 빼고 X결 빼고 K 빼기 1 그쵸? 맞지? 같은 거 보이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해보잖아 여기 여기 그러면은 이게 K니까 K만 빼면 되니까 이만큼은 E-Log-A-K-G 맞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X좌표는 이건데 K 빼면은 이 길이는 루그-A-K-G 맞죠? 그러잖아 좌표 조금만 보면 돼 여기가 X좌표가 너구 너가 K인데 이거에서 K 빼면 너만 남잖아 너야 너 너 몇 배 차이 두 배 차이 난다가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두 배 차이 난 거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이를 1이라고 표현하고 이 길이를 잠깐 2라고 이렇게 쓸게 1대 2의 비율을 가져오 근데 그거는 이미 문제가 나올 때 잠깐 의미 부연돼 있잖아 앞에 뭐 두 배 되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역함수 관계가 안 돼서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뒀습니다 나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P P 여기 Q라고 둘 건데 이거 뭐라고 둘까 Q 얘는 무슨 Q 이 Q 이 다음에는 계산하면 진짜 풀려 방금 전에 치환하면 계산이 쉽다고 했잖아 나도 쉽게 풀려 여기까지가 끝인데 시험도 저렇게 어디요? 시험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그래요? 아예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건데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계산 안 했어 왜냐하면 문제 보면 몇 번이야 21번이죠? 나는 나는 느꼈어 여기서 여길 빼고 안 해봐서 몰라 사실 여기서 여길 뺀 다음에 곱해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잖아 난 낚이겠다 시간 좀 뺏기겠다가 느껴졌어 그래갖고 좀 멀리서 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어쨌든 됐죠? 그래갖고 이거 이제 하면 되지 AB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P 플러스 Q CD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P 플러스 EQ 이게 몇이다? 85다 삼각형 CAD의 넓이는 나보다 다 잘할 거 아니야? 2분의 1에 뭐라고 쓸 거야? P 더하기 EQ에 곱하기 몇이다? P는 35다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PQ에 대한 식 몇 개야? 두 개니까 뭐만 잘하면 돼? 열림만 잘하면 돼 열림만 맞습니까? 그렇지? 되잖아요 열림만 잘해 그래갖고 이거 양배는 2 곱하면 P 더하기 EQ는 P분의 70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다가 넣어 P 더하기 Q P분의 70 80은 85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은 슥슥 약분해 5라면 5, 1은 5, 7에 35 고생한다 나 5, 1은 5, 4, 20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그지 같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14P 더하기 14Q 는 17P 뭐 이렇게 돼? 양배는 PP 곱했어요 넘겨 그러면 14Q는 몇이요? 3P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저식 보면은 비율을 알려줬다 이런 생각 들어야 돼 이거 뭐를 알려줬다? B를 알려줬다 P 대 Q는 몇 대 몇이야? 멋있게 말해봐 P 대 Q는 P 대 Q는 14 대 3 이렇게 돼 안 한박박해 보면 바로 나오잖아 안 한박박해 이거 제발 봐 뭘 알려준 거라고요? 비율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P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4 별 Q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 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비율이니까 땡기는 곳에 아무데나 넣어 뭐 여기다 넣으면 돼 이제 알았죠? 여기다 넣어 14 별이랑 다 넣을게 팍 빠트려 그럼 14 별이랑 6 별이랑 더하면은 20 별 P는 14 별 70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럼 00 사라지고 00 7 약분되고 여기 2로 맞지요? 그럼 별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분의 1 이거 알아서 잘 귀엽게 계산하면 돼 별은 양수인 비율이니까 2분의 1 PQ 다 구했어요 PQ 다 구했으니까 잡혀두고 했으니까 끝났지 그쵸? 사실 난 이게 다였던 것 같아 이걸 길이를 좀 살짝 째려보는 거 그죠? 나도 여기서 그래도 한 그래도 한 20초 째려본 것 같은데 한 1분째로 봤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니까 좀 시간을 줄인 거지 과장한 거예요 1분은 째려봤을 것 같은데 계산하면 안되겠다 뭘까? 어? 뭐야 같다 어? 어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P는 몇입니까? 7이고 Q는 몇입니까? 2분의 4 하면 이렇게 돼 됐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끝나요 요점 나 지수에 대입할 거야 나 2점이 좋아 2점 괜찮아? 나 지수에 대입하는 게 좀 행복해 항상 그래서 2점 딱 해보니까 K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그러니까 P 더하기 Q잖아 둘이 더하면 몇이야? 2분의 2분의 17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2분의 14니까 2분의 17 그치? 그리고 K잖아 K K가 곧 뭐야? 아 1도 더해야 된다 9 7 9 이렇게 된다 여기 1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1이다 길이 1 더하기 P 더하기 Q야 다시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이거야 컴마 여기 Y좌표는 1 더하기 P야 P가 7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냥 길이 나와있는 거 한 거야 그냥 너네가 해도 그냥 볼 수 있어 이 좌표가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그럼 8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 2분의 19 마이너스 K인데 K도 알았지? 여러분 이게 K인데 K8이야 K8이잖아 P 더하기 1인데 P가 7이니까 7 더하기 이러면 8이잖아 K8이니까 여기다 8 넣으면 돼 그럼 2분의 여시로 할 수 있어 8은 A에 16배형 2분의 3 끝난 거 아닙니까? 뭘 구하는 거야?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려워지네 A 더하기 K예요? 그러니까 A는 나오네 이제 그러면은 세조구 세조구 사라지면 E는 A에 2분의 1지고 A는 4다 12 12 이렇게 알았죠? 잘 계산해 그리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되고 번외로 살짝 이거 일부러 내가 이상하게 풀었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풀려다가 말았어 나는 이거 봐 어 아이고 이거 고1 때 배우는 거야 고1 때 언제? 고1 근데 이거 안 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거 잠깐 피해갔거든 하려다가 근데 보일법도 한 게 잠깐만 봐봐 여러분 이거 이거랑 이거의 곱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85라고 나와 있어 그죠? 맞지? 그치? 이게 85라고 돼 있잖아 이 큰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건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곱이야 이거 언제 외우는다고? 고1 때 배워 증명이 필요하니? 어? 2분의 2분의 1 이거 곱하기 요고 20분의 2 곱하기 요고 2분의 1 요고 곱하기 요고 인수분의 하면 딱 이거 나와 사각형이라면 20분의 1 대각선의 곱이라고 위에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랑 집에서 이렇게 심심하면 재밌잖아 나 고1 때 이런 것도 배웠었나? 이러면서 H라고 하면 Hc 더하기 2분의 1 AB 곱하기 HD인데 2분의 1 AB로 이렇게 묶으면 막 쓰는구나 지금 Hc 더하기 하드디스크 이렇게 나올 건데 니랑 니랑도 하면 딱 대박선이잖아 기억나지? 아니 이게 그냥 나 있어서 이게 85래잖아 사각형의 넓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85야 맞습니까? 2분의 85지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85인데 여기 2분의 70이래 아니야? 여기 몇이야 2분의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대 이 넓이비가 이 길이비야 밑변이 똑같으니까 그자 다시 2분의 75 2분의 15잖아 이만큼이 그러면 70 대 15 14 대 3 맞나? 거니 잘했나? 맞지? 14 대 3 이렇게 딱 풀면 돼 14 3 14 3 비율 근데 뭐 그냥 해놔 이렇게 풀어 재밌잖아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15번이랑 22번 하고 대성 몇 개 확인해 볼게 알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맞지? 4차 함수 개형이 총 4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0 되는 값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 기울기가 0 되는 게 1개 2개 3개 기울기가 0 되는 게 1, 2, 3 중근과 다른 한실근 얘는 허근과 한실근 이렇게 될 거고 쌈중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4가지가 탁 펼쳐져야 돼 그런 상태인데 딱 봐봐 아래쪽으로 적당히 끌어내린 다음에 꺾어 올린다고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뾰족 부분이 생기게 하겠습니다야 맞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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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극한값 딱 봐도 미분계수처럼 생겼는데 밑에 있는 절대값이 짜증나는 거잖아 뭐 하면 돼? 절대값을 푸는 100% 확실한 방법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근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딱 하는 순간 어머? 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으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리미트 X가 K 플러스 K 플러스 우극한 일때 X가 K보다 조금 큰 거니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어떻게 튀어나와? 오 나이스 샷 이렇게 그대로 튀어나왔다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일 때 K보다 좀 작은 거야? K 플러스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는가? 이렇게 할게 앞에다 마이너스 씁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되게 싸웁니까? 됐지?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니까 이거 이렇게 쓸게 미분계수긴 한데 K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할게 맞지요? 우미라는 뜻이야 우미 다우미 맞지? 그리고 뭐라고 쓸까 이건 마이너스 G프라임 K 마이너스 좌암은 이분계수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게 뭐하면 같으면 이 두개가 뭐하면 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거야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은 거니까 해석됐어? 이해 시간을 주고 있는 중이야 써볼게 그럼 G프라임 K프로스 이런 표현이 진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쓰자 편리성을 위하여 마이너스 어 오케이 됐지? 이게 같으면은 되는 거야 얘가 같다는 거는 제일 만만한 거 뭐 밖에 없어 사실 0밖에 없어 우미분계수도 0 좌미분계수도 0인 부분이야 그렇지 않아? 이게 0이면 이게 마이너스 용도 0일 거 아니야 이게 같아지는 부분은 0,0일 때밖에 없어 사실 일반적인 다항암수에서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지 꺾고 올릴 때 얘가 같아지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나? 라고 했으면 원래 다항암수와 지금 말이 안 이뻤다 다시 말할게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잖아 근데 지금 우미분계수 이렇게 가고 뭐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같아질 리가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없다고 이게 같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기울기가 0되는 부분이 제일 만만하다고 그렇지? 그럼 너 그럴 거면은 30분 22분으로 안 갔지 그렇지? 지금 이 문제는 적당히 막 끌어내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꺾고 올리는 부분이 탁 생겨 여기 생기지 맞지? 그럼 잘 봐 자 여기서의 원래 흰색만 봐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를 내가 마이너스 5라고 하고 만약 우미분계수를 마이너스 5였다는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5였어 그렇지? 근데 접어올렸지 접어올릴 때 무슨 축 대칭했다고 그래 x축 대칭했다고 그렇지? x축 대칭하는 순간 이거 꺾고 올리면서 여기 미분계수가 어떻게 될까? 5가 되지 근데 이거 좌 우미분계수가 지금 5지 근데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5지 근데 마이너스 붙였지 같아지지 늘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공부를 좀 했어야지 그리고 너무 순수하게 꺾고 올렸는데 뾰족 좀 한번 체크해볼까 이런 생각 살짝 해야 돼 지금 이것만 이해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자 첫 번째 극점이던가 F'A가 0인 점 이걸 찾던가 혹은 뾰족점이야 뾰족점은 사실 미분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이 뾰족점이 미분 불가능한 이유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달라서야 알지? 그렇지? 각각의 미분계수는 존재해 좌우는 그게 달라서 존재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뾰족점에서 마이너스 5인데 푸만 다른 거니까 같아질 수가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기후기가 0되는 포인트가 K고 미분계수 값이 바뀌는 포인트가 K야 아 뭐야 뭐라고 이상한 말 했는데 꺾고 올린 적 됐지? 끝! 그래갖고 이제 해석해볼게 근데 이제 봐봐 T가 막 움직인다잖아 그러면 그림 생각해봐 원래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T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말했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T만큼 내리래 내릴 거지 그러면 T가 막 내려가면 그림이 내려가다가 여기 밑으로 되는 순간이 있으면 꺾고 올리겠지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너 가만히 있어 그림 내가 움직일게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어? 맞아? 자 이게 올라가는 걸 T가 커지는 중이라고 그래 그 정도의 공간지각 능력은 있어야지 여러분 얘가 내려온다를 T가 커지는 중이라고 그래 얘가 내려오는 걸 T가 커지는 중이라고 하잖아 양수값으로 그치? 끌어내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네가 올라가 이렇게 하면 생각해도 되잖아 이해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면 T가 커지는 중이야 T가 커지는 중 그러다가 접할 때 있을 거고 T가 몇일 때 T가 커지는 중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림 이게 X축의 움직임이야 T가 커질 때 알았지? 응? 그 정도의 이해도만 간직하면 되는데 간직이면 이해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해했어야 돼 됐죠? 야 그림 끌어내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너 그래갖고 얘 하나 데리고 올게 이렇게 놀러와 그래갖고 이렇게 생겼어 좌우 대칭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 삼중근 그래프야 그치? 됐지? 이 점들 찾을 거야 존재하는 점 됐지? 됐지? 자 몇 개야? 극점 또는 뾰족점 찾아야 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한 개에다가 뭐 할 때? 접할 때 또 한 개야 거꾸로 있는 데가 없잖아 접할 때보다 커지면 그림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 저거가 존재하는 점을 표현하면 여기 극점 하나랑 뾰족점 여기랑 여기겠지? 몇 개야? 세 개 한 개로 쭉 가다가 몇 개로 바뀌는 거야? 세 개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불연속점이네 근데 불연속점 몇이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60일 때랑 4일 때랑이래 근데 얘는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불연속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왜냐면은 HT지? HT가 뭔진 모르지만 한 개로 가다가 세 개로 바뀌는 이거밖에 없잖아 1 가다가 3 점프하고 계속 3이잖아 영원히 그치? 공감해?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가 탈락하는 순간 얘도 탈락인 거 이해해? 야도 탈락인 거 돼? 어? 얘도 탈락이잖아? 얘 얘 얘 해줄게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뭐한 데부터? 어? 몇 개야? 기울기가 0 된 점 두 개야 얘는 HT가 몇 개로 가고 있어? 두 개로 가고 있어 여러분 이거 두 개 맞잖아 이게 위하는 게 극점이던가 뾰족점이던가 야 잘못 말했다 기울기가 0 되는 점인가 야 큰일 날 뻔했다 지워버려 미안해 이렇게 잊어 이런 거야 알았죠? 더 정확하게 야 이런 오류를 범하다니 어? 여기랑 여기잖아 그죠? 몇 개로 가고 있어 지금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가다가 탁 이렇게 되면 꺾고 올리지 적절한 어떤 T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림이 슬렁슬렁슬렁슬렁 뾰족뾰족뾰족 슬렁슬렁슬렁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제 0 되는 값 찾아보면 너 하나 너 둘 너 셋 너 넷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존재하는 값 네 개로 바뀌어 맞지? 맞잖아? 그러다가 이때 왔을 때 봐봐 이때 이때 여기 미분 가능해? 이렇게 봐 이렇게 돼 그치? 맞습니까?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몇 개? 세 개 여기서 0 여기서 0 여기서 도와주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살짝 올라오면 다시 몇 개로 돼? 세 개로 돼 계속 세 개로 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가능성이 있네 지금 t가 마이너스 60일 때랑 t가 4일 때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처음으로 변동될 때 이때 이때가 뭐냐면은 t가 마이너스 6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6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t가 어디까지겠어? 4까지 4부터는 계속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 근데 사이소에 우욱한 몇이라고 돼 있어? 지금 문제에서? 저 ht 사이소에 우욱한 울고 싶다 이거 몇이라고 돼 있어? 5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거 몇이야?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치? 돼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여기서 나와라 한다 이제 이렇게 가자 저 위에다 할래 위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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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게 공간이 없어질 것 같아 위에다 그릴게 요런 그래프야 일반적으로 대칭성이 아닌 그치? 그럼 ht만 적을게 자 몇 개이던가 몇 개 지금 세 개 세 개 막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막 이따가 도와줘 이렇게 되는 순간 있겠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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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5개 그치? 그러다가 여기까지 5개 가다가 요렇게 되는 순간 몇 개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인가?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막 가다가 몇 개로 돼? 몇 개? 다섯 개 엉망진창 이거 안 돼 알았지? 울어 이제 무죄로 그치 망했다 언제 되겠어? 대칭일 때가 탁 떠올라야 하는 거야 독특한 포인트 이때가 딱 대칭 같지 않은데? 어쨌든 대칭일 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때가 딱 떠오르는 거야 4차 함수가 어? 4차 함수가 딱 대칭이면은 이거 HTJ 좀 진지하게 구해봐야 돼 이때는 이제 몇 개로 가고 있어 기울기 0 되는 점 세 개로 가고 있다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좀 커지는 순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뾰족점과 기울기가 0 되는 점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1, 2, 3, 4, 5, 6, 7, 7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다가 또 적절히 한 이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뭐 미쳤어 야 어? 어? 진짜 미쳤나 봐 못 그리겠다 이렇게 될 거야 잘 그리고 있니?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죠? 그러면 1, 2, 3, 4, 5 5개로 될 거야 고생스럽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야 나보다 잘하잖아 어? 순간 귀찮아서 막 그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뭐보다 잘하네 어디서 어디서 부르는 속이니까 60가 그거니까 마이너스 60보다 작을 때 여기 등으로 있어야 되겠는 거지? 딱 접할 때는 마이너스 60 그거보다 살짝 커지면 t가 마이너스 60보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돼? 갑자기? 네? 7개 막 생기다가 어디까지 가? 4까지 가 4일 때는 딱 이때거든? 이때는 몇 개야? 여전히 다 4일 때는 5개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이렇게 딱 접한 다음에 4로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4보다 우극하니까 만족하네 그냥 그 얘기야 지금 내가 막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다 되겠지용? 그러면은 y값을 알게 된 거야 y값이 여기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저기 몇일 때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60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4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극대가 4고 극소가 마이너스 60인 좌우 대칭인 차차함수야 여기 지우시다 이거 그림 지우고 이건 지워도 되잖아 이해했으니까 네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좀 심플하게 풀고 싶어서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몇이다? 4 4 여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f2는 4라고 돼 있어 f2는 4고 f'2가 몇이라고 돼 있어?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어머? 이게 4잖아 이게 2겠지 이게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는 안 되지 0이니까 얘는 안 되지 음수니까 이거 이렇게 그치?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바로 풀라고 하면 좀 머리 아파 난 머리 아팠어 그러니까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를 설정해야 되는데 뭐 2 빼기 별 여긴 2 빼기 2 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남편이 잠깐 원점일 때를 생각해 어디가 원점일? 여기가 원점일 때 어디가 원점일 때 생각한다고? 저기 저기 여기 원점일 때 알았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잠깐 x축은 아니지 정확히 말해 4 이렇게 이걸 0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그쵸? 그리고 울고 싶어 여기 피고 여기 마이너스 p라고 생각해 여기가 0이야 4차 함수 만들 수 있잖아 우리 천재니까 fx는 튕겼어 튕겼어 x 마이너스 0 몇 개 있어 튕기면 짝수개 세출액이 팍팍 늘고 있네 한 개에 뚫고 지나갔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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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고 보니까 x축이 아니고 y값이 몇이야? 이렇게만 하면 끝났지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여기 여기서의 기울기가 몇이야? 양수라는 건 나왔네 써먹을 게 뭐가 있을까? 아 극소값이 시끄럽다 극소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62 이게 마이너스 62 다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돼 이거 미분에서 뭐 되는 값? 0 되는 값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공부를 적당히 해서 비율을 알고 있다 그러면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 불쌍한 정답을 살려줄 수 있잖아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라는 거 기억이 날런지 안 날런지 모르겠다 옛날에 비율을 썼을 때 알려줬어 1대 루트 2 모르면 뭐 하면 돼? 좌절하지 말고 뭐 하면 돼?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돼 미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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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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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값 찾으면 돼 약분은 쉽게 돼 알았지? 이 비율이 몇이라고? 1대 루트 2야?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역값 나오겠네 p를 루트 2로 나누면 뭐라고 할 거야? 루트 2분의 p 루트 2p로 잡았으면 더 괜찮은 아이였을 거야 원래 그 계산이 여기 알았지? 근데 이렇게 한 김에 난 그냥 갈게 루트 2분의 p 대입해 욕을 하면서 근데 이게 몇 나눠야 된다? 마이너스 60 나눠야 돼 그럼 2분의 p제곱 나 잘했지? 이거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라고 쓸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2분의 p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p제곱 맞지? 플러스 4가 이게 몇 나온다? 극소과 마이너스 60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 가면 돼 이제 이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p제곱 마이너스 4분의 p 네제곱 플러스 4 4 넘겨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계산 막 하면 이렇게 돼 그치? 그럼 p 네제곱은 64 곱하기 4인데 얘가 4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니까 p가 몇이라는 걸 알아? 와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했어요 4야 4 그럼 이게 x제곱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엄청 힘들지만 잘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 가짜 fx잖아 그치? 원래 이거 뭘 채웠어야 돼? 조금은 2였어야 되지? 맨 오른쪽으로 2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몇이라고 나온 거야? 살아가나니까 x축으로 얼만큼 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균 기동하면 돼 그 전문용으로 x 대신에 뭐를 넣는다? x 플러스 1을 넣는다 그치? 동의회선 그래갖고 찐 fx 여러분 efx랑 efx랑 다른 거야 찐의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x 자 이게 4인데 x 플러스 2 넣으면 x 플러스 2 넣으면 여기 4까지 딱 써야지 여기 여기다 넣으면 돼? 뭐 구하라고 했겠지? f 몇 구하래요? f4를 구하래 답이야 잘하면 되지 f4 f4는 36 곱하기 2 곱하기 10 오 좋아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724 답 확인해볼게 틀리면 이제 니네가 풀어 알았지 나는 뭐 틀린 거였지 아이디어는 안 왔잖아요 729네 h4 h4도 더 아래 그럼 724에다가 5 5 5 5 지금 729 그쵸 쉽잖아 이것까지만 잘 공부해놓으면 돼 이거 근데 좀 여러분 수능에도 나왔어요 이 표현 뾰족 좀 찾기 근데 어차피 나중에 정리해줄 건데 나왔으니까 한 거야 재밌잖아 엄청 놈이 있어 이제 스트레스 풀로 15분 풀게 적으면 이거 근데 할만하다 이 정도면 그쵸 내가 더프 22번은 안 할 거거든 풀어보면 짜증 날걸 씩 풀 나는 거 말라는 거 이런 느낌 날걸 어 그래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긴 했지 이런 걸 할 때 전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실력이 안 되는 거니까 아직 공부 안 하면 되고요 알아듣겠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겨내면 진짜 많이 성장해 나라고 너네 나이 때 머리 안 아팠을까 오씨 죽겠다 이런 느낌 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게 좀 가볍게 느껴지고 이렇게 좀 이쁘게 써보려다가 큰일 날 거였네 그렇지 맞죠 표현을 좀 이쁘게 보려다가 한글로 지울게요 이거 관심 없는 문제구나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거 나중에 막 9월 여름방학 지나면 거의 이것만 이런 문제만 풀어 진짜 15번은 스트레스 풀기 문제 노력 이렇게 적어놔 노력 알았죠 어 근데 그런 거 있죠 무작정 노력하면 망치긴 해 이 문제 못 풀어 여러분 이건 다 안 풀고 어느 정도 해서 쓰도록 할 거야 몇 개만 고생하면 돼요 6개만 고생하면 6개도 아니지 1,2,3,4,5,6에서 2,3,4,5까지만 구하면 돼 4개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트레스 해소 문제야 이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이 문제는 이 22번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15번은 귀엽게 풀 수 있다고 귀엽게 풀게요 아 여기서 적어 이렇게 종이만 크면 이렇게 널널하게 자꾸 풀어 이런 거 이건 진짜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거지 여러분 다 풀어 1이라고 알려줬고 뭐라고 돼 있어 3,4 이렇게 알려줬어 그죠 어 문제 딱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앞에 거 2개 더 하면 다 함께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앞에 거 2개 더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다 함께 나와요 근데 2로 나눌 때는 짝수일 때 2로 나누고 짝수니까 나눌 수 있겠지 홀수일 때 그냥 써 이런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A2의 값의 합을 구하래 A2를 미지수로 둬야 돼 그치 이제 퀴즈 자 너랑 너랑 더해서 너걸 널 구할 건데 너랑 너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너가 나오던가 너랑 너랑 더해서 너가 나오던 거야 그치 근데 그냥 더하냐 2로 나누냐는 제가 뭐 일대로 바뀌는 거야 뭐 일대랑 뭐 일대 홀수 짝수일 때로 나누는 거지 그치 홀수 짝수 이쁘게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홀수는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짝수는 2A 근데 여기 있는 A랑 헷갈리니까 N으로 하자 아주 내추럴 아주 넘버 내추럴 넘버로 할게 2A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소리야 넌 짝수다 이렇게 썼어 넌 뭐다 홀수다 너봐 1,2,3,4 넣으면 1,3,5,7,9 이렇게 가고 위에 거는 2,4,6,8 이렇게 가잖아 그치 한다 둘이 더하면 뭐야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홀수지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겠지 2로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플러스 홀수 더하기 짝수 아 뭐라는 거야 왜 나누는 거야 1 더하기 2엔 그치 홀수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더하면 뭐야 4N 더하기 1이지 4N 더하기 1은 짝수여 홀수여 홀수이지 4N 더하기 1은 홀수지 그럼 어떻게 써 그대로 써요 맞지 이렇게 더해 뭐야 6N 더하기 2지 6N 더하기 2는 짝수지 뭘로 나눠 3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냥 딱 돼 7N 플러스 2지 그치 7N 플러스 2인데 이거 문제 생겼지 왜냐면은 71은 7 얘가 홀수 더하기 짝수일 때도 있고 7이 14 짝짝일 때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래 나누면 내가 알았죠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짝수였으면 뭐라고 할 거야 2분의 7N 플러스 2 그치 짝일 때 이게 만약에 홀수였으면 뭐라고 할 거야 7N 더하기 2 이게 홀이었으면 이렇게 할 거잖아 맞지 틀렸으면 틀떠봐야죠 이거 계산할게 이게 34 남았다는 거야 아래 거부터 딱 옮겨 7N은 32 N은 몇이야 근데 N은 뭐였어 아까 전에 내추럴너버 모순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풀었는데 알았지 이거 할게 난 그냥 2 곱해 그럼 7N 플러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6,8이라고 쓸 수 있고 7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6,6이라고 쓸 수 있는데 N은 몇이야 7분의 66이잖아 자은수의 아니야 모순 이렇게 끝 됐지 아래쪽이 중요해 내가 화났어 이해했지 이렇게 풀면 돼 이제 아래쪽 잘하면 되지 1부터 시작해갖고 같이 34까지 똑같이 하냐 그러면 돼 그치 이거 무슨 수라고 그래 우리는 홀수라고 그래 땅땅 더하면 2N 나오지 짝이네 뭘로 나누면 돼 짠 이렇게 돼 N대 맞죠 어 맞잖아 어 이거 이렇게 더하면 N 빼 길이잖아 문제 생겼지 N 빼 길이 짝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짝수에서 1빼면 홀수고 홀수에서 1빼면 짝수잖아 모르잖아요 그치 이제 나누는 거야 얘가 뭐 1때랑 뭐 1때로 나누는 거야 짝수 1때랑 홀수 1때로 이렇게 나누면서 가면 돼 맞죠 공감하시죠 자 그럼 갈게 얘가 짝수였다고 칩시다 그럼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뭐야 홀수지 홀수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3N-3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어 근데 나 N이 지금 뭐라고 했어 짝이라고 했어 지금 어 이게 N이 짝이라고 한 거야 N이 짝이니까 얘는 짝수고 얘는 뭐야 홀수지 홀수잖아 N이 짝수니까 지금 그럼 짝수 그럼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잖아 그럼 더하면 뭐라고 쓸 거야 4N-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따지면 된다니까 그럼 7N-2지 7N-2인데 N이 짝수니까 7N-2는 뭐야 짝수지 그러면 2분의 7N-2라고 쓰면 돼 그지 근데 이게 34다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N이 뭐일 때도 있어 홀수일 때도 있겠지 홀수일 때 이제 계산할게 얘가 홀수면 홀수랑 홀수 더하면 몇이야 짝수지 그러면 N-1인데 2로 나누면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아니지 3N-5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맞죠 그러면 얘는 홀수인데 여기다가 홀수 넣으면 1 넣으면 3N-3에서 1뿌면 2 2로 2로 나누면 1 홀수고 3 한 6 넣었다 봐 3, 6, 18 이상하잖아 그지 헷갈리네 그냥 그냥 해 이럴 땐 그러면 이렇게 머리 아플 때는 그냥 이게 홀수였다고 생각해 봐 더한 게 뭐였다고 홀수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쓸 거야 이렇게 뭐라고 쓸 거냐면 2분의 5N-3 괜찮지 그죠 머리 아플 때는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짝수였을 때는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5N-3인데 4분의 5N-3 이렇게 될 거야 공감하시죠 맞잖아 N이 홀수였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짝수였을지 헷갈리잖아 모르지 않아 모르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더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 2분의 아 홀수일 땐 2분의 8N-2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4N-1 그죠 짝수일 때는 도와줘 이렇게 더했는데 짝수일 때는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4분의 뭐라고 쓸 거야 8N-2라고 쓸 거지 그지 이렇게 더해서 만약에 홀수였다면 어떻게 쓸 거야 암산해지 이런 거 4분의 11N 이렇게 짝수일 때 뭐라고 할 거야 8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지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알았어야 되는 게 만약에 결과물이 몇이라고 돼 있어 34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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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나눠서 34가 나왔어야 됐어 원래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홀수였으면 불가능했어 둘이 더해서 홀수면 그대로 쓰잖아 둘이 더해서 홀수면 너 34 그대로 썼어야 되는데 34는 짝수잖아 둘이 더해서 홀수면 홀수를 그대로 쓸 건데 34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뭘 2로 나눠서 나온 거 였을 거라고 사실은 그치 이해는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재낌당하는 거 보이죠 아까 전에 내가 지금 위아래를 했었을 때 둘이 더해서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어 뭐야 이건 짝이로 갔었네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거 이렇게 더했을 때 내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홀수라고 생각한 거니까 불가능하지 사실은 해보면 무슨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이거 홀수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냥 더해서 쓴 거지 얘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계산해보면 돼 그냥 계산해봐 알았지 계산해보면 되는데 이제 이거 계산할게 7n-2가 뭐라고 쓸 수 있어 68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7n은 몇이야 70이니까 n은 몇이야 n이 10일 때 이거 하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알아서 계산하세요 알았지 나 더 이상하기 싫어 이해했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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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